계속해서 살아가라 김동이사 내가 바라는 결말에 이런 전개는 없어 스페이드 16번째 무대 전지적 독자 시점 구원의 마왕 류중혁? 김독자? 지금껏 보아운 놀라운 업척들 이제는 정해야 하나의 서문을 이것은 단 한 번 커다란 선물 배달을 에덴의 올림포스를 선택해 놀라운 설화들 불공정한 계약 우리와 거래의 밑으로는 안 들어가 새로운 하나의 성운을 만들어 김독자 컴포니 새로운 설화가 된다 오만한 녀석이 오만한 결정을 이대로 든다면 우리의 수치이 운명을 내려라 벗어나지 못할 반드시 죽으리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오만한 녀석이 오만한 결정을 이대로 든다면 우리의 수치이 운명을 내려라 벗어나지 못할 반드시 죽으리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벗어나지 못할 반드시 죽으리 아저씨! 독자형! 젠장! 빨리 따라와! 네 짱 부리면 놓고 갈 거야! 아, 자, 잠시만요! 이쪽이에요! 유상아? 도움이 필요해요 이번 시나리오에서 독자신 죽을 거예요 김독자는 부활 능력이 있어 막지 않으면 독자신 정말로 죽어요! 화신 김독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있었다니 이곳은 낙원이에요 동료들에게 배신당할 일도 없고 괴수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곳이 좋다면 이곳에 남으셔도 됩니다 혹시 독자씨는? 저는 여기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왜죠? 여기는 끝이 아니니까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곳 낙원을 만든 분이세요 김독자, 당신은 다음 시나리오로 가려는 생각이겠죠? 그렇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이 낙원을 지켜주십시오 낙원은 없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곳도 영원하진 못하겠죠? 다른 사람들을 양분삼아 만든 곳이라면 더욱더 일단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세요 지금은 이곳이 가장 안전할 테니 아니, 나는 왜 데려가는 건데? 우린 그동안 다음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를 좀 모아야지 아, 잠깐 이것 좀 놔봐 나도 알아서 걸을 수 있거든? 우린 버려졌어요 저 꼬맹이 또 시작이네 독자씨는 우릴 버리고 간 게 아닙니다 여기 있으라는 이유를 찾는 건 아마 우리 몫이겠죠 그런데 꼬마 넌 독자 아저씨 뭐 하던 사람인지 알아? 아저씨는 책을 아주 좋아하세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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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체들은 대체 대체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곳은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저 낙원의 양분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저를 죽이면 낙원은 끝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짓을... 누군가는 해야만 했으니까요 시나리오에서 낙원 된 사람들이 유일하게 쉴 곳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나 이넘어 나가지 못하는 세월 나 고자 신세의 나라도 살아갈 세상이 필요한 걸 정말로 그들을 위한다면 나가도록 도와야지 희생에 강요한 세상에서 꿈을 다 행복해 하겠어 가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이곳에 왔으니 낙원 위한 양분으로 삼으리 모든 것이 끝날이라 믿고 나가자 언젠가는 평범한 삶을 다 찾으리라 비록 지금 아득히 멀리 보여도 포기해버리면 아무리 면도 달할 수 없으니 신하리오의 끝 신하리오의 끝 없으니 신하리야 신하리야 사랑하는 의미 두려져도 이런 것 나아가 내일을 살아낼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리라 믿고 나가자 언젠가는 평범한 삶을 되찾으리라 기록 지금 아득히 멀리 보여도 포기하지 않아 되찾기 위해서 가라! 기며라들에 고운! 어째서? 어째서 네가? 김 독자는 어디에 있지? 몰라 여긴 없어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찾는 거야? 아저씨가 죽는다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야! 너 한 번 죽었다 살아났어! 오랜만에 집에 온 기분은 어떠니? 차라리 계속 죽어있는 게 나을 뻔했네요 김 독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유상아씨가 널 구해달라며 말해주더구나 왜 구해달란 말을 들었는데 죽인 겁니까? 시험해보고 싶었단다 남은 목숨은 많았지 않니? 뭐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항상 그런 식이었죠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 남아라 또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수는 없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냥 내가 방해되는 것 뿐이잖아요 어쩔 수 없구나 김 독자! 김 독자는 어디 있지? 그 아인 왜 찾지? 김 독자는 내 동료가 돼서 시나리오의 끝을 볼 거다 김 독자를 내놔라 미안하지만 내 아들을 만나게 해줄 수는 없어 모두 무릎을 꿇어라 너희 어머니께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군 그래도 죽이지 마 대체 왜 그렇게 나를 막는 건데요?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잖니 들어줄 테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널 막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다 설령 성자를 이 몸에 넣어 내가 죽는다고 해도 안 돼 막아야 돼 김 독자 저기에 던지면 되는 거겠지? 할 수 있겠냐? 또 장례를 치러야 하는 건 아니겠지 죽어도 다시 살아나 인마 그런 얘기가 아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기억하냐? 그만 이 손 놓고 꺼져 이 빌어먹을 새끼야 어머니를 집어삼킨 성자를 없애야 돼 부탁이야 제 4의 벽이 포식을 시작합니다 저 잠깐 어머니는 아니야 안 돼 이 Cost of the Way 세상에 태어난 내게 해줬던 이름 비록 뜻은 다르지만 온 마음 다해서 부르던 그 이름 엄마는 행복했단다 미련이 참아왔던 슬픈 결혼생활에 너를 신경쓰지 못한 엄마 원망도 당연해 부서져 내려버린 우린 시간을 돌이킬 순 없어도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난 차라리 죽는다 해도 잊었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네 당신이 안고 갔던 것들 외면한 진실을 이제는 마주해 나 또한 살인자 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 내게 했던 거짓말들이 지수년 나를 고독하게 했다 해도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진 못해도 더 나지는 말라고 나 설명할 수 없어 돌려줘 나의 어머니를 네 선택을 믿는다 독자씨,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정비하고 다음 시나리오로 가죠 이제 이 앞에 마왕만 쓰러뜨리면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갈 수 있어요 형, 이건... 저, 저게 뭐야? 설마 죽은 거야? 마왕이 이미 죽었다고요? 그럼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일 마왕이 없는 한 저희는 시나리오를 깰 수가 없어요 김독자, 약속 꼭 지켜라 새로운 마왕이 선출됩니다 야, 무슨 개소리야? 보호계 선택을 받은 존재가 마왕으로 진화합니다 방해하지 마라 비켜라, 김독자 마왕이 되는 것은 나다 부하를 가진 건 내 쪽이야 마왕이 돼서 죽기에 적합한 건 나라고 이번에도 그게 먹힐 거라 생각하나? 이번 시나리오에서 탈락하면 시나리오 밖으로 내쫓긴다 완벽한 죽음이란 말이다 그럼 넌... 네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네 빌어먹을 목표는 다 어쩔 건데? 네가 대신 이뤄주겠지 뭐? 멈추라고, 개자식아! 계속해서 살아가라, 김독자 이제 네가 이 세계를 구해야 한다 내가 바라는 결말에 이런 전개는 없어 이건 빚을 갚는 거다 기령아 기령아 그거 이리 줘 싫어! 이걸 주면 형은 멍청아! 김독자한테서 떨어져! 미안 기령아 기령아 이리 줘 나는 마왕이 되겠다 기령아 무릎 다들 일어나세요 마왕을 상대하는 방법 다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를 시작해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완벽한 결말이 될 거라 생각해 아니 서로 수천 번 반복해도 끝에서 결코 웃지 못하겠지 내가 바란 결말은 어쩌면 자꾸 하찮을 거야 그런데 그걸 위해 가는 길이 힘든 건지 왜 이리 자 시작해보자 멈출 수는 없잖아 알잖아 왜 그래 네 손에 달려서 나라고 감정 없는 괴물이겠어 네 심장에 쉽게 칼 밀어넣겠어 하지만 난 알아 나만이 할 수 있겠지 슬프겠지 그래 동료를 죽여서 살아남는다는 심파 같은 이야기 고통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난 돌아올 테니 날 믿고 검을 질러도 소중하니 떠나보내네 소중하니 떠나보내네 가슴속 귀 눈물 흐르고 있어 오로지 너의 약속 하나만을 믿을게 반드시 돌아오겠지 사랑이 결국 네 목숨을 빼앗네 남은 사람들까지 모두 끌어안는 그들은 앞으로 널 이렇게 부르르 구원의 마왕이라고 정말 멋진 이야기잖아 안 그래? 다시 만나자 유중혁 김독장! 안 된다! 김독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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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